영월사 도량의 마당 안녕하세요 영월사 금강스님 채널의 금강입니다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모두들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이곳이 영월사 도량의 마당입니다 해가 아직 뜨기 전인데요 매우 아름답죠? 네 이렇게 공기 맑고 아름다운 곳에 영월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2021년 4월 22일 영월사 금강스님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5천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고요 이 감격스러운 날에 우리 불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영월사 금강스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저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월사 금강스님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사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불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고 연부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 들여서 컨텐츠를 하나하나 준비해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직접 전화도 주시면서 구독자는 1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정말 LTE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구독자 3000명이 되었을 즈음 잠시 점검하고 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 앞으로 질주만 했던 그래서 살피지 못했던 저의 건강을 점검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영상을 올리면서 함께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한 가지 요청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또 해결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영월사의 올해 불사인 교육관 건립 불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어느 정도 출발은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노라고 선포하려고 또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숙제 중에서 첫 번째 숙제는요 저의 건강을 점검하는 거였는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덕분으로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모두의 덕분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주신 요청사항인데요 그동안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음원을 들으면서 부처님과 함께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요청이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USB 음원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청에 저도 부응해서 그동안 CD로 제작했던 음원들을 다시 USB 음원으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USB 음원은 총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USB 타이틀곡은 태징 북반주의 천수경입니다 여기에는 법고 금고 또 태징 북반주로 함께한 원문 천수경 또 하옴경 약창계 21독 관세현보살 정근 2시간 원문 반야심경 광명진원 108독 또 금강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USB 음원이고요 두 번째 USB 음원은 서가모니 불 정근이 타이틀곡이고요 우리말 천수경과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넣어서 태징 북반주로 연불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서가모니 불 정근을 3시간 넣어서 앞으로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이 음원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곡은요 타이틀곡이 우리말 천수경인데요 요즘은 종단에서도 우리말 연불을 보급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말 헌다계 우리말 칠정래 또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우리말 천수경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문 약찬계 원문법성계 그리고 서가모니 불 정근 1시간 우리말 반야심경 원문무상계 이렇게 구성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서는요 목탕만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번째 음원은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핫한 신묘장구 대 나란히 108독을 USB 4번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USB는요 이와 같이 카드 형식으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또 카드 형식으로 제작한 데는 다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USB는 이렇게 목록표가 없어서 만약에 이와 같이 USB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것에 어떤 음원이 들어있는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듯 하여서 이렇게 뒷면에 목차를 달고 USB 이렇게 빼면 꽂을 수 있도록 카드 형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형 USB는요 이렇게 탁 빼어서 차량이나 어디든 잘 꽂아서 사용하시고요 다시 이렇게 카드 형 여기에 탁 꽂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슬림하고 카드처럼 생겨서요 지갑에 이렇게 쏙 넣어서 다니셔도 부피도 없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이 USB를 잘 활용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작하게 된 USB 4장을 소개해드렸고요 세 번째 저의 숙제였던 영월사 교육관 불사는 영월사가 이렇게 훌륭한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처음 인연의 구법당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는 이 구법당을 다시 증축하는 뜻깊은 불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저의 노스님과 은사스님의 정성으로 이 영월사가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영월사가 건실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작은 구법당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요 저도 이곳에 교육관 개념의 목조 42평의 불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불자들께서 도와주셔야만 불사는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되어서 많은 불자님들과 그리고 또 연부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스님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모두가 부처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USB 음원 문의는요 지금 나오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은요 입과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지극히 부르며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수행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며 연불 수행하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이 편안해지며 맑아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더욱 빛나는 날입니다 영월사 근강스님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비, 이해, 사랑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는 이미 몸과 마음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틱나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